매진 임박. 그리고 이 구성이 마지막입니다. 이 가격이 최저가입니다. 더 이상의 방송은 없습니다. 오늘 방송이 마지막입니다. 가장 객관적일 수 있으니까. 이거 다 진짜예요. 제가 시청자일 때는 저도 이 똑같이 보면서 이 거짓말 아니겠지. 똑같은 걸 또 하겠지. 매진 임박 다 안 팔렸겠지 이랬거든요. 그런데 홈쇼핑을 해보니까 이 가격은 최저가입니다. 이건 정말 최저가가 아니면 그 표현을 쓸 수가 없더라고요. 맞아요. 그리고 이 구성은 마지막입니다. 그러면 이 구성은 마지막이야. ABCD를 있었어. 이 구성은 마지막이고 나중엔 ABCD 플러스 일 하나 들어오는 거야. 그러니까 이렇게 된 구성은 정말 맞는 거야 마지막이.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최저가입니다. 최저가 사야 되겠네 이러면서 사게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게 만약 다 거짓말은 아니야 그렇죠. 맞아요. 실제로 매진 예상이라는 단어를 쓰려면 전체 가지고 있는 수량 중에 80% 이상의 소중이 됐을 때부터 시작합니다. 그 전에는 매진 예상이라는 단어 자체를 쓸 수가 없고요. 그리고 매진이 됐다고 하면 아예 방송심의위원회 이런 데서 전화를 해봐요. 얘네들이 진짜 매진인가 아닌가. 주문이 되면 안 되잖아요. 불시에 전화를 하는 거죠? 불시에 전화를. 그래서 그거에 한 번 걸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. 제재가 있어요. 제재가 끝나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런 것도 당연히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최초면은 진짜 다 뒤져요. 정말 이거 한 적이 없는가. 만약에 1등이다라고 쓰려면 그러니까 3개의 1등 뭐 이런 거는 아예 쓸 도리를 할 수 없는 게 3개를 다 뒤져야 돼요. 그렇네요. 확인이 안 되니까. 확인이 안 됩니다. 그러면 이게 이 가격 제재가의 어떤 비법이 있는 거예요? 홈쇼핑의 매출액 수는 아까 왜 4천억 이렇게 얘기하셨던 것처럼 생각보다 어마이에요. 생각보다. 그래서 만약에 백화점이나 소매점에서 몇십 개를 수입을 하고 몇백 개를 또는 천 개를 수입하는 거랑 홈쇼핑에서는 수입하는 아예 개수 자체가 2천억억 개, 5천 개, 만 개 이렇게 넘어요. 그러니까 수입을 5천 개랑 할 때랑 만 개랑 할 때랑 아예 단가 자체가 어마하게 차이가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가격을 싸게 가셨어요. 감사합니다.